그것도 가져가세요. 15,000원에 드릴게. 가져가세요. 빅토리아, 그 만 원이라고? 두 킬러 사시면 한 킬러 더 물어 드릴게요. 가져가세요. 야, 싸다 싸. 이 구두 만 원짜리 아니에요. 내 빅토리아. 싸그루 취급 받을 구두 아니야, 절대. 거래 내고 온 건 잘 챙겨둔 거지? 응. 거나 줘. 파괴 써. 뭐? 그게 없어야 당신한테 좋은 거 아니야? 그래서 바로 없애버렸는데. 오늘 기일인 거 알고 있었어? 그럼. 미라야. 우리 아이 가질까? 정말이야? 너 닮은 예쁜 딸 낳자, 우리. 그리고 내년에는 아버님, 어머님 뵈러. 우리 셋이 같이 오자. 병섭 씨. 이와 같이 오자. 이 homem, 이은이. 노은이. 함께 오자. 이은이. 우리의 자리. 우리 졸업 알지. 우리의 혜택이. 우리의 혜택이. 우리의 혜택이. 감사합니다.